세상 참, 고작 반나절 연락 안 된다고 이렇게 애가 타는데 아들이 나중에 기억 찾아서 가버리면 그때는 어쩌나. 배민이. 배민이. 남끌 씨. 남끌 씨. 당신은 날 사랑했고 둘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날 사고가 난 거예요. 아, 뭐래. 아... 자나. 아들, 자는 거 아니었어? 네, 아버지는 왜 안 주무시고. 그냥 잠이 좀 안 와서. 아들. 너하고 술 한 잔 할까? 제가 따로 드릴게요. 아들 술 다 받아보네. 아들 한 잔 받아. 네. 아들 술 잘해? 아뇨, 잘 못해요. 그래? 안 좋아해? 그냥 술 먹고 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취하면 제 자신을 놓는 것 같아서. 그랬어? 그럼 다음 영상에 만나요! 신나. 아! 아. 아! 아!